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6평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파이널 기간 시작 전 자투리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틈새 시간이 되는 2, 3주, 지금부터 2, 3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6평에서 미적, 확통, 기하 각각의 선택자들의 전체 30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어땠는지 기존 수능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30번까지 X축에는 문항이 적혀있고 불연속 값이죠. 1, 2, 3에서 자연수 30까지 문항 번호가 적혀있고 세로축에 정답률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바로 전년도 수능이죠. 그 전년도 2020학년도 수능부터 수원수트 미적 선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이과생들의 30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2020학년도 수능에 대한 정답률이에요. 확연하게 보이는 킬러 두 문제 정도가 있죠. 그리고 중킬러가 강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수능이고 작년 2021학년도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주 극악의 킬러는 아니고 그래도 좀 어려운 정답률이 90% 정도 나오는 조금 어려운 킬러 아주 킬러가 극악으로 어려울 때는 정답률 5%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률이 약 10%에서 15% 정도 되는 그래도 풀만한 킬러 그리고 중킬러들이 강세였던 지난 2년의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평의 정답률을 보시면 이렇게 방금 나타난 가장 굵은 하얀색 그래프가 이번 6평의 미적 선택자들의 30문항에 대한 정답률인데 확연하게 보이는 건 2120 그리고 30번이 가장 낮은 25% 이하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22번의 정답률이 기존의 극악의 킬러까지는 가지 않고 정답률 약 10% 정도 되는 적당히 어려운 그런 킬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킬러가 강세인 시험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미적 선택자들의 베스트 오답률 5에 해당하는 정답률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확통 선택자의 정답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30문항에 대한 정답률 2021학년도 마찬가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번 6평에 대한 정답률입니다. 역시 21번, 22번, 20번까지도 25% 이내로 들어오죠. 그리고 15번이 25% 이내로 들어오고 있는 미적 선택자들보다는 조금 더 공통문항 쪽을 어려워했다라는 것이 보이고 특이점은 확통의 성적이 굉장히 괜찮다는 겁니다. 확통의 정답률, 30번 정답률이 미적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확통 선택자와 미적 선택자 그리고 기아 선택자들의 그래프를 따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기아 선택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과생들이 많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문, 이과, 수능 그래프 둘 중 하나로 포함이 될 거고 세 감옥의 선택자들의 6평 문제들에 대한, 문항들에 대한 정답률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1번에서 30번까지의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 1번에서 30번까지의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 그리고 기아 선택자들의 정답률 세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 이번 6평, 미적분 선택자들의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 30문항에 대한 정답률이에요. 아까 봤듯이 아까 본 마지막 그래프거든요. 14, 15번이 20% 이내로 들어와 있고 30번이 꽤 어려웠다. 22번보다는 정답률이 그래도 높지만 21번보다는 낮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30번에 대한 정답률에는 약간의 허수가 있어요. 30번이 정말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였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미적분에 복병이 있었어. 그게 바로 28번이었던 거예요. 28번에서 계산에 말려 시간을 허비해 버린 사람들이 30번을 풀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30번을 건드리지도 못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중킬러 자리에 계산에 걸려 뒤에 있는 킬러 자리지만 사실은 30번이 이제는 풀만한 킬러거든. 어쩌면 30번이라는 선택과목에 있는 30번에서 원하는 정답률은 킬러보단 조금 더 약한 중킬러 중에 가장 센 문항. N수생들이 보고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번이나 28, 29번 정도에 있는 난이도가 지금 30번이거든요. 그런데 28번에 걸려서 28번은 실제로 맞췄으나 계산이 오래 걸림으로써 30번까지 가지 못한 학생들이 꽤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이 방금 보여진 이 보라색이거든요. 같은 공통문항인데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률이 적게는 10% 많게는 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문항들은 정답률의 차이가 약 25% 한 칸이 25%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의 22번 문항의 정답률은 2% 정도였어요. 굉장히 공통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확통 선택자들에게는 더 세게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정답률 차이가 이 정도로 나오면 평균 차이가 선택문항까지 공통문항에서 이 정도 정답률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선택문항이 확통 미적 공평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 앞쪽의 상황으로 봤을 때 뒤쪽도 비슷한 양상으로 정답률 차이가 조금 난 상태로 확통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지만 정상인데 이번에 6평에서 선택과목의 확통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 상대적인 얘기예요. 미적이나 기하에 비해서 쉬웠고 미적이나 기하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띄게 선택과목을 지금 평가원에서 눈에 띄게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학평에서 보여줬죠. 일단은 평가원에서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3월 학평에서 미적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들이 평균 점수 차이가 20점이 났고 그래서 미적 100점과 원점수 100점과 확통 원점수 100점의 표점 차이가 약 7점 정도 났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이 100점을 받고도 미적 선택자보다 표점에서 7점 정도가 밀리는 현상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하지만 눈에 띄게 어려운 극악의 30번을 미적분 학생들에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킬러킬러하는 시절에 정답률 5% 이내로 나오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미적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가 수원 수트 공통문항을 푸는 시간을 공평하게 받지 않은 거예요 미적 학생들이 훨씬 시간을 선택과목에 많이 썼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선택과목을 비슷한 정답률이 나오게끔 잘 맞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학평보다는 훨씬 선택과목의 정답률이 비슷해졌어요 확통이랑 미적분 선택자들의 정답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 수트 공통과목에서 정답률 차이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딱 중간쯤 기하가 걸려 있습니다 3월 학평의 결과 기하 선택자들의 평균 점수가 미적과 확통 선택자들의 딱 가운데 정도 표점 차이도 미적 선택자들이 만점이 157 정도였고 확통이 150 정도였다면 기하가 딱 그 중간쯤 있었거든요 지금 정답률도 보시면 거의 그렇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초록색인데 이 하얀색 미적 선택자의 정답률과 확통 선택자의 정답률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중간 정도의 실력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점 차이도 이 정도 차이 나면 평균이 10점 이내 정도 정확히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번에는 선택과목에서 정답률을 잘 맞췄기 때문에 선택과목 난이도는 비슷하게 주어져서 변별력을 여기서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확통 선택자들의 정답률을 올려야지만 되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냉정히 난이도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평균 차이가 만들어질 거고 이랬을 때 사물학평과 비슷한 표점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물학평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고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죠 선생님이 지난 겨울부터 계속 선택과목에 대한 이 결과들 그리고 예측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물학평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물론 N수생들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3들만을 데리고 낸 통계적 결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확통 선택자와 미적 선택자, 비하 선택자 간의 평균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평균 차이에 의해 표점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적 산출 구조이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평가원의 방법이 난이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라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평되기 전에 미적 선택자들 대상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들었겠지만 처음 약속보다 미적이 조금 더 까다롭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확한 정의로 끝까지 계산을 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답률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맞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관점의 분석을 하고 이런 분석이 선생님이 하는 여러 관점의 분석 중에 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장 이슈가 셌던 게 바로 이 방향의 분석이었고 그래서 정답률까지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후 공통과목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택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그리고 오르세 수강생들이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있을 때 이 자투리 3주 동안 우리의 컨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서 개념을 다시 다져야 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19주 동안 파이널 기간이 굉장히 올해 7월 중순부터 19주 정도에 해당하는 파이널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두 기간으로 나눠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 베스트 5도 보시면 평가원은 정확히 정답률을 겨냥했다라고 보이고 아주아주 검수가 잘 된 모두가 지켜보는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년에 수능만큼이나 매우 잘 검수가 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오답률 베스트 5에서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 22, 30, 21, 29, 15 즉 수2, 미적, 수1, 미적, 수1인데 사실은 이 두 자리가 바뀌었어야지 정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것이고 이 문항이 오답률 베스트 5에 해당하는 이 문항 번호가 기하 선택자들과는 정확히 일치해요. 기하 선택자들도 22, 30, 21, 29, 15 이렇게가 베스트 오답률 5였거든요. 그런데 확통 선택자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번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거의 10% 정도가 되는 근데 아마 실제 평가원 결과는 정답률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항상 메가스터디에서 추정하는 정답률보다 평가원의 실제 정답률은 많게는 5%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한 문항당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확통 보시면 확통 같은 경우는 22, 21, 15, 20 네 문제가 전부 오답률 베스트 4가 공통문항 쪽에서 나오고 30번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확통은 실력이 짱짱하다 하더라도 불확정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과목이에요. 케이스를 나누다가 아차하고 하나를 빼버리면 틀릴 수가 있거나 또는 생각이 진행되는 논리 속에서 그것도 논리적 진행이지만 일을 곱하거나 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차 빼먹을 수 있는 공부한 만큼 나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과목인 미적 두 번째 기하 그 다음에 확통일 정도로 확통은 약간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물론 열심히 하면 누구나 100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미적이나 기하의 어떤 대수적 또는 기하적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수능 수학으로 봤을 때 확통이 상대적으로 실력 대비 미지수 이변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기존의 정답률들을 보면 하지만 그러한 확통의 30번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5로 내려와 있다는 건 정말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을 거의 없앴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에 대해서 묻는 건지를 판단하면 거의 답이 나오게끔 아 요거 하나 빼먹었어. 그래서 틀렸어. 라는 지점들이 거의 사라진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률에 들어간 베스트 5답률 5 안에 들어간 문제들의 나열을 봐도 느끼겠지만 확통은 쉽게 출제된 게 맞다. 그러면 9평 수능은 어떨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도 선생님이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미적과 똑같아요. 수2 기하 수1 기하 수1 수2 미적 수1 미적 수1 똑같거든요. 문항 번호까지 일치돼요. 이건 정확히 겨냥해서 정답률을 예측한 너무 잘 만들어진 시험이다. 그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평가원은 충분히 원하는 정답률을 뽑아낼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9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6평이 수능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어줬다면 올해는 9평이 그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9평까지 한 번 더 잘 지켜봐야 돼.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6평 딱 보고 나면 2학기 커리큘럼을 바꿀 때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중킬러가 강세다라는 느낌이 났던 해가 있었거든. 그때 전부 킬러킬러 할 때 선생님이 진짜 처음으로 6평 시험지를 딱 보고 어? 바뀌었어. 그 가게 킬러가 왜 없지? 이건 평가원이 의도한 거야. 중킬러 강세야라고 해서 그 해 2학기에 바로 중킬러 특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중킬러 특강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게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개강했던 그 강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해마다 6평을 보면 어? 작년에는 6평을 딱 보고 EBS의 연계가 세졌다. 작년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월, 4월부터 EBS 연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EBS에 대한 분석을 현장에서 먼저 진행한 다음에 2학기 때 올해는 EBS다라고 생각했던 게 6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어. 올해도 6평이 사실 많은 걸 보여주긴 했지만 9평에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평가원이 미적, 확통, 기하 선택자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는지 한 번 더 9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기도 하고 어쨌든 평가원은 충분히 학생들의 정답률을 조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수험생들을 갖고 놀 수 있다. 충분히. 그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6평에서 9평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 공부나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확히 짚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내려 보자면 한 페이지로 선생님이 파인딩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인딩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기존에는 킬러가 한두 개, 중킬러가 많은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변별력을 공통문항에서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고 공통문항이 웬만큼 어렵지 않고서는 미적 선택자나 기하 선택자들이 다 맞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택과목에서 변별력, 최상위를 고를 수 있는 변별력을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수원수트 공통문항에서 꽤 어려운 킬러 문항이 오히려 두세 개로 더 많아진 격이 된다 라는 거 거기에 미적 30번이나 기하 30번을 살짝 어렵게 킬러 근처로 가게 한다면 두세 개 또는 많게는 세네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통문항에서 킬러를 출제하고 선택문항에서 중킬러를 출제한다. 최상위권 또는 1등급에 대한 변별력은 공통문항에서 주겠다라는 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단,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 및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어떻게든 평가원은 이걸 수습해야 되고 수습하는 과정 속에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들은 훨씬 더 꼼꼼히 선택과목이 낯설지 않게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공통과목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공통과목 쪽은 기존의 수2 또는 미적분1 지금의 수2와 유사과목이 그전 미적분1이고 이것이 그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과생들의 직접 출제 범위였기 때문에 그 문과생들의 212930에 해당하는 킬러문항들 20번, 28번 정도까지 기존 문과생들의 수1, 수2에 해당하는 212930이라는 게 킬러의 대표문항이었죠. 그 킬러문항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공부해야 된다. 어차피 다 아는 3, 4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추론을 출제하기 때문에 모르는 미지의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무엇일지 한번 찾아봐라는 미적분에서의 킬러 즉 그래프 추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어떤 새로운 세계의 문제가 출제될 거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이 전 퀘스트에서 22번을 맞추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21번을 어떻게 풀면 누구나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듯이 다 알고 있는 3, 4차를 가지고 그래프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 기존의 3, 4차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조건의 순서랑 문제풀이의 순서가 어떻게 매치가 되고 있었는지 그 킬러를 잘 분석하면 분명히 올해 출제되는 3, 4차 그래프 추론에 대한 킬러 문항은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래프 추론이 3, 4차가 아닌 약간은 분리된 함수로 다양하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킬러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 중킬러인데 딱 그 선택과목 안에 그 바운더리에서만 출제가 될 거고 이 선택과목의 특징 중 하나는 어렵게 출제되진 않지만 우리에겐 낯설다는 거죠. 선택과목을 만난 지 가장 오래되지 않은 가장 최근에 알게 된 상대이기 때문에 중킬러 강도의 문제를 꾸준히 매일 일정 문항을 연습함으로써 개념도 잊혀지지 않게 계속 꾸준히 매일 일정량을 누적 복습함으로써 꾸준히 익숙하게 체화되게 2, 3은 하고 툭 쳤을 때 6 하고 튀어나오도록 낯설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적분 파트에서만 배우는 확통은 수원, 수트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통 단독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기아도 마찬가지 하지만 미적분은 수원, 수트와 완전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이나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런 수트와 상관이 없는 미분법 또는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 수트랑 상관이 없는 적분법 그 안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또는 변수의 전환을 살짝 알아보기 힘들게 한다거나 극악의 킬러는 아니지만 진짜 미적분스럽게 그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6평의 30문제가 보여준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뭐니뭐니 해도 개념에 대한 정확도와 조건의 논리적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22번에 관련된 캐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가장 킬러에 해당한 22, 21 그리고 미적 학생들이 시간을 끌었던 28 이 세 개의 문제가 어떤 논리적 순서와 어떤 개념의 적용으로 만들어진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후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6평 22번 같은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만 아래 캐스트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싹싹 나오는 진행되는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 조건으로 그래프 4개, 나 조건으로 식에 대한 조건 확인 그래서 가 조건에 펼쳐놓은 그래프의 그 식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와 시켜서 확인함으로써 넷 중 2개로 줄여, 2개를 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기값으로 이 초기값 3개로 그래프 10까지 확정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나 조건에서 구차함수를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미적뿐이 아니야. 수2 안에서 해결해야 돼 라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지켜서 푸는 것 그리고 조건의 순서가 그대로 문제풀이 순서라는 것을 믿고 평가한 출제위원들의 완벽한 논리를 믿고 그대로 끌려가서 문제를 푸는 것 이런 논리를 정확히 완벽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건 기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숙제로 기존 21, 29, 30을 녹여서 숙제로 줄 거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선생님이 퀘스트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나타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라 라고 할 때마다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습할 때 푸는 문제에 반영을 하시면 된다는 거 21번 같은 문제도 의외로 정말 저는 정답률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21번을 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1번은 22번 대비 너무너무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지 검사를 해보니까 시험지 속에 21번에 다양한 헛짓들이 있더라고 다양한 헛짓들 중에 하나는 NA2, NA4, NA6, NA8 막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집어넣고 체크한 사람들은 12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 근데 이 문제는 뭘 놓친 거냐면 이건 지수와 로그 단원 시작과 끝이 한 방에 들어가 있어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의 정체에서 출발해서 구종교과 공통으로 들어있고 개념 에센스에서 첫 판에 적어주는 거듭제곱근의 정의라는 거를 알아봤느냐에서 시작해서 지수가 붙은 새로운 수의 표현 그러니까 수니까 그 수를 너는 아냐? 라는 질문으로써 네가 아는 수의 바운더리 안에 이 수가 들어가려면 지수가 모여야 돼 지수가 붙은 수를 배웠으면 지수가 붙은 수를 알아야지 라는 출제 의도까지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거듭제곱근 시작에서 지수 끝까지가 통으로 개념이 하나가 싹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 조건에서 이걸 해석하는 순간 어? 얘는 64의 n제곱근이야 즉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래서 fx는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존엄이라 이게 최소값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연수기기 위한 조건이 2, 4, 6, 12, 짝수 4개야 라는 거거든 이 흐름이 여기서 64의 거듭제곱근에서 2개와 fx가 0이 되는 2개가 합쳐져서 중근 2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짝수가 될 수밖에 없으라는 걸 판단한 다음 결국 지수가 붙은 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강생들 지금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손필기를 해서 pdf 파일로 올려줬고 이게 그 손필기 한 페이지를 따온 거야 이때 수원 지수화로그 데이2에 들어있는 지수화로그 수원 텐데이즈 강의의 데이2에 지수화로그라는 단원의 시작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는 조건이 문제 속에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xn제곱이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라고 저 말 이콜 이 방정식 저 말 이콜 이 방정식 거꾸로 이 문제는 방정식을 줬어? 그럼 저 말로 바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2, 3은 6 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수험생도 이걸 모르진 않아 그런데 저 표현 자체가 개념에서 구종교과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문장에서 그대로 따오는 거거든 교과서를 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야 그걸 선생님이 압축압축 정리해서 지수화로그 한 단원에 거듭제곱근에서 지수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여기에 한 판 안에 텐데이즈를 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그 텐데이즈를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읽어주는 누적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선생님을 믿고 텐데이즈를 듣고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면 이 페이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 믿으셔도 돼요 실제로 21번 자리에 이 표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a의 x제곱이 자연수이기 위한 이라는 조건에서 x는 자연수구나 0이거나 로그가 밑이 a인 무리수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이 한 판이 이게 어떤 선생님이든 당연히 설명을 하지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순 없어 근데 그 텐데이즈라는 강의 속에 10강으로 수원을 압축하고 10강으로 수투를 압축하면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고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 노트를 만들면서 그 안에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워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넣어놨어요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선생님은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출제를 할 때 조건 속에 들어있는 워딩이 정확히 읽히려면 그 워딩이 어떤 개념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가 정확해야 돼 누구나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체화시켜서 업 했을 때 바로 튀어나와서 풀 수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한 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NA, NA4, NA6, NA8 집어넣어서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이렇게 컴팩트하게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 훨씬 오래 1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를 2분 동안 풀었어 두 배나 오래 걸린 거야 그렇게 해서 100분 안에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맞춰내기는 쉽지 않다고 모든 문제를 출제의도에 맞게 출제의도에 맞게라는 건 어떤 거냐면 평가원이 우리한테 다 가르쳐줬거든 구종교과 공통으로 들어있는 워딩 그 개념적 정의와 정리 그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너는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 이 단원의 출제의도가 뭔지 네가 배운 개념의 바운더리가 어딘지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 라는 전제하에 딱딱 알아듣게 하는 그 모든 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보는 즉시 앗 하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들을 조건에 주거든요 조건의 순서를 따라 헛짓 없이 논리적 전개로 문제풀이를 해내려면 100분 안에 문제를 풀려면 조건과 잘 소통을 하는 방법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지라는 거 그걸 잘 아시고 우리 텐데이지를 들은 학생분들은 열강으로 이게 개념이 정리가 될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뭔가 부족한 게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을 밑으로 디테일로 펼쳐놓은 게 개념 에센스거든 여기에 마지막으로 압축해서 압축해서 정말 개념 에센스에서 더 압축을 해서 싹 걷어낸 마지막 워딩들이기 때문에 텐데이지를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페이지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것 읽으면서 어 이거 무슨 말이지? 조금이라도 낯선 게 있다 그러면 강의에서 복습 그렇게 복습을 누적으로 하다 보면 조건을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프를 그렸다 말았다가 아니라 조건 순서대로 정확하게 읽어내서 문제풀이 순서를 논리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거였어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사실은 사용을 못했을 수 있거든 왜 사용이 안 됐냐? 더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더 채화되어야 되는 거야 구구단은 정말 너무너무 몸에 묻어있거든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지 얘가 구구단처럼 몸에 묻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하세요 저 부분과 이 부분 빨간 동그라미 지금 두 개 치워지는 거 있죠? 저 두 부분이 합체돼서 21번 문제로 출제됐다라는 거고 28번 문제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연산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원스텝, 투스텝 해서 이렇게 연산으로 풀어내고 연산으로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되게 잘 해설을 들어보시면 약간의 어떤 조금 더 빠른 계산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런 삼각함수의 극한이 이게 지금 같은 수능에서 항상 계산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혔거든요 이게 아마 확통선택자와 미적선택자들의 시간을 달리 줄 수 있는 어떤 전략 문제로 쓰일 것 같아요 삼각함수의 극한이 그러니까 계산은 또 힘들어질 수 있다 9평 수능에서도 그래서 늘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기하적 본질로 이 극한식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하학적 본질을 접목시키는 연습을 수능 문제랑 6평 문제만 뽑아서 쫙 해보면 이 그림이 기존에 나왔던 수능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기존에 나왔던 수능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었나 그랬고 여기가 세트 왔던 것 같고 선생님 잘 기억 안 나요 지금 즉흥적으로 해보는 거라 여기에 2등분선이 있었고 이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이어서 이 넓이와 이 넓이에 대한 비유를 묻는 수능 문제가 있었어 거기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아니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지금 이 삼각형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가 아마 에센스 또는 기출백선 어딘가 쓰였을 텐데 이 기하적 본질도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선생님이 x분의 사인 x가 1이야 x분의 탄젠트 x가 1이야 수학자들은 결국은 분모 분자가 같아져 가니까 극한값이 1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시켜서 모든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는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다 보면 이렇게 계산이 너무 길어지고 어? 컨디션이 막 그 순간에 멘탈이 조금 무너지면서 컨디션이 망가지면서 계산이 잘 안 되는 순간에 나를 딱 꺼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분의 그 말씀을 빌어 설명해 보자면 이건 이 선생님의 풀이는 삼각함수 극한의 태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풀이를 벗어난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6평 9평 수능은 9평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6평 수능은 100% 이 풀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이라도 양방향으로 우리 에센스 기출 백성 계속 들은 학생들은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고 계산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끝까지 해내는 힘이 필요하고 지금 미적에서는 그리고 이 28번 문제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전략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하적 본질도 쭉 연습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크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평과 수능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한번 계속 관찰을 해서 똑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묻지는 않는구나 이거 기존에 있던 그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설해 놓은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이렇게 세 문제 정도로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올바른 문제풀이의 방법은 개념과 개념의 바운드리를 정확히 알고 조건의 순서가 그대로 문제풀이의 완벽한 논리 전개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멱살잡이로 끌려가듯이 풀어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공통문항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선생님이 이전 퀘스트에서 설명을 했었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에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커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워낙 굉장히 많아요 6평 끝나고 그래서 이 커리큘럼의 표를 펼쳐놓고 지금 이 시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겨울에 시작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커리큘럼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오늘이 되기 전 중간 언제쯤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이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6평 대비 때 대비 영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념 에센스는 선생님의 대표 강좌고 개념을 바닥까지 파는 강좌이며 개념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지금 개념 에센스를 하기에 늦었나요?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념이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라도 개념을 늦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 학생이 이과생이었어요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한참 극악의 킬러가 출제되던 때 2017학년도 근처가 킬러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그 학생이 그때 이과생이 6평 끝나고 5등급으로 찾아왔었어요 그 5등급인 학생이 5등급이니까 본인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그때도 선생님이 6평 해설 강의를 듣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5등급이야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개념 에센스를 3회독을 하자 9평까지 그래서 9평에서 96점이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96점 나와서 어느 물리 선생님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 학생이 대단한 거야 그 학생이 3회독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걸 6평에서 9평 사이에 그 파이널 기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에센스를 3회독할 수 있는 강심장은 별로 없거든 근데 선생님을 믿고 그렇게 3회독을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 96점으로 수능까지 마감을 하고 그 학생은 본인이 100점이 안 나온 걸 되게 아쉬워했었지만 하반기 파이널 기간에 그 정도 노력으로 100점이 나올 것 같으면 사실 세상 누구나 100점을 받죠 100점은 사실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되는 점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내 모든 걸 다 받쳐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 가야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너는 96점이면 충분해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여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개념 에센스는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파이널 시즌 개강 전까지 대부분의 현장 가해가 지금 휴강 기간일 거고 N수생이나 반수생 또는 고3인데 아직 개념이 흔들린다 6평 2등급 중반 이하는 대부분 개념 에센스를 다시 하는 게 지금이라도 다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에센스는 모든 강의가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0대이즈 개념 강의를 개념 에센스랑 놓고 어느 걸 들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많아요 개념 에센스는 모든 개념에 대한 디테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강좌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개념 에센스가 좋은데 예를 들어 2등급 중반부터 1등급까지 미적 선택자 기하 선택자 기준으로 2등급 중반부터 1등급까지 확통 선택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10대이즈보다 개념 에센스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개념 에센스에서는 개념을 가르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BQ에서 보여주고 그와 유사한 SQ에서 스스로 연습하게 하고 그리고 킬러나 고난도 4점짜리 파이널을 통해서 진짜 개념의 적용을 보여주면서 한 단원이 끝나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은 모든 등급이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가 아직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별화를 한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과 호흡을 하면서 다양한 층의 선택 과목의 선택자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종반 최상위 학생들부터 해서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을 봤을 때 확통 선택자는 그래도 아직은 개념 에센스가 훨씬 도움이 된다 한 번만 더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를 미리 본 사람들은 개념 에센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난 진짜 개념 에센스 완벽해 그러면 10대이즈를 보셔도 되고 2등급 중반 이상은 10대이즈로도 분명히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다 10대이즈를 보다가 거기서 어 이건 조금 내가 더 깊이 봐야겠다 라는 부분만 개념 에센스를 선별적으로 수강해도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출백서는 이 10대이즈랑 세트로 보면 참 좋은 강좌예요 10대이즈는 거의 개념 압축 정리가 되어 있고 한 단원의 문제수가 3문제 혹은 4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단원이나 한 단원이나 또는 기출백선의 단원에 유사한 단원들이 끝날 때마다 기출백선 문제를 같이 세트로 풀어보는 것 기출백선이 확통 선택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원수트 확통 기출백선은 조금 쉽다고 느껴질 거고 미적 선택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원수트 미적 기출백선은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 문제들은 아주 극악의 킬러로 출제되지 않을 거라서 수원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들도 있고 또 수원에 쉬운 문제를 그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21번처럼 거듭제곱근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거듭제곱근은 잘 알아 지수로근은 잘 알아 라고 생각하고 지수로근 함수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조금이라도 건너뛰면 안 돼 이번 시험은 그걸 보여줬거든 단 한마디라도 어느 단원이든 어떤 개념이든 하나라도 건너뛰면 안 되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모든 단원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개념이 스쳐가게끔 라인을 잡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수2의 도함수 활용 뒤쪽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4점짜리 또는 킬러 문항이고 미적분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그냥 킬러로 그래야 세게 맞아야 중킬러가 쉽게 느껴질 거라 미적분은 거의 4점짜리 중킬러 이상 또는 극악의 킬러까지 다 들어있고 확통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출백선을 만드는 시즌 그 시기에 이미 확통의 출제 방향성을 선생님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통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 하지만 기존에 어려웠다는 문제들은 다 있죠 근데 그 어려웠다는 문제들의 일부분이 에센스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출백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문제를 분류하면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기출백선의 더 어려운 문제를 에센스엔 조금 쉬운 파이널엔 조금 쉬운 문제를 이렇게 넣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시험 직전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로 흔들 필요가 없다라는 출제 방향에 딱 맞는 기출백선이고 이 텐데이즈와 기출백선을 세트로 개념 압축 정리하고 대표 기출을 풀고 그리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추가 기출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이나 또는 기출모의고사 같은 거를 통해서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백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다 진행이 되었어요 압도적 백분은 6월 말에 개강을 할 거고 기출백선과 단원명이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텐데이즈를 공부하고 기출백선을 푼 사람이 그 동일 단원에서 선생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출제의도를 살짝 뒤틀거나 또는 유사한 출제의도를 한 번 더 겪어보게 하기 위해서 겪어보게끔 하기 위해서 기출백선과 동일 단원명으로 거의 유사한 문제들로 제작된 문제로 이루어진 게 압도적 백분이에요 그래서 기출백선 텐데이즈 강의 듣고 기출백선 문제 풀고 그리고 세트로 압도적 백분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세트가 파이널 기간의 9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세트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약한 것 같아?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개념 에센스로 본다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면 딱 좋으냐면 7월 14일, 15일 이후 19주 또는 18주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은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것에 대한 계획표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래서 2주 후 퀘스트에 나타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줄 거고 지금은 선생님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강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파이널 시즌 개강 전까지 이 자투리 2, 3주 동안은 뭘 해야 되는가 궁금하잖아 그죠? 그거를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들이 다 압축정리되어서 3주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현장에서도 휴강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3주간의 선생님의 커리큘럼 활용법을 그대로 올려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3주 동안 공부를 해서 베이스를 만들고 3주 동안 먼저 개념 하나도 놓친 게 없는지 꼼꼼하게 베이스를 만들어서 파이널 기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건 공지사항을 확인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캐스트가 또 여전히 엄청 길죠? 체력이 이제 딸이기 때문에 얼른 마감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천우신조,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3월 대비, 6월 대비까지 끝났고 8월 대비 천우신조도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까지 4회의 천우신조가 진행이 됩니다 6평 대비 천우신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려놓은 공지사항에 1컷이 너무 낮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그 1컷을 보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기획할 때 얘기했듯이 천우신조는 실전을 위한 실전이라고 그랬어 그 30문제 안에 모든 개념이 한번 스쳐갈 수 있게끔 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성적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현장에서 시험 본 학생들 현장에 최상위 학생까지 함께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해서 100분 안에 책정된 성적으로 만든 등급컷이고 정말 실전처럼 근데 집에 돌아가서 시간을 두고 풀면 누구나 풀 수 있었겠지 시간이 모자른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계산이 되게 지저분한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산이 지저분하다라고 느꼈으면 출제 의도를 놓친 거야 우리 천우신조 문제들은 계산이 지저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준 손필기 그리고 손필기가 없는 건 해설강의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아 내가 이 개념을 몰라서 계산을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천우신조는 반드시 손해설 또는 해설강의를 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아마 모든 개념이 이 안에서 한 번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 이게 아이디어적이다라는 평가도 물론 천우신조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천우신조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여러 평가를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평가들 때문에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이 천우신조 공부하기가 조금 두려웠다면 9평 대비로 3평, 6평 천우신조를 다시 한 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해설강의를 듣는 것을 목표로 듣지 않으려면 안 풀어도 돼요 선생님의 해설강의를 듣고 개념을 총정리하려면 듣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어요 압도적 100분은 거의 다 강의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말에 개강해서 7월 말 정도면 7월 말이나 8월 말 너무 텀이 길죠? 어쨌든 주기적으로 잘 업로드를 해서 거의 빠른 시간 안에 완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커리큘럼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과 호흡하며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 파이널2까지 시즌2까지 함께 해준 우리 수강생들에게 중간 어떤 점검 차원으로 6평이 우리에게 준 알려준 방향성 그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정답률 및 그리고 문제 공부 방법 기타 등등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늘 선생님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어떤 선생님의 진실이 진심이 통했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ppt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약간 허비될 수 있는 3주 정도가 있어요 파이널 개강 전까지 그 자투리 시간에 충분히 개념을 잡을 수 있어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공지사항에 올려준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파이널의 시작이 좀 더 단단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2주 후에 파이널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들을 매일 어느 정도 풀어야 하는지 그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에 올려주는 계획표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파이널 기간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